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목부터 아주아주 자극적입니다 대중은 멍청한가 진짜 대중은 멍청한가 이 책은 대중이 멍청한가 아닌가를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책인데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 안 읽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중은 절대 멍청하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 책이 여러분 사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대중이 멍청한가 하면 그런 기조로 말하는 거는 대중은 그냥 우매하다 그래서 우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엘리트가 대중을 싹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 일단은 대중이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국소적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일부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국소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거봐 대중은 멍청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중은 돼지입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대중은 멍청하지 정학이는 나 빼고 나 빼고 그러네 정확하시네 대중은 멍청하지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엘리트가 확 휘어잡아야 되고 역사를 봐라 뭐를 봐라 심리학을 봐라 대중은 맨날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편향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런 국소적인 거 일시적인 걸 인정을 하면서 대중이 멍청하지 않다는 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책은 매우 어렵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3분의 1 한 130조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도 내가 과연 한글을 읽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가 어렵습니다 논리가 왜냐하면 그거예요 왜 어렵냐면 0% 우리가 말하는 건 100%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20% 80% 10% 90%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논리가 쉽게 가려면 아예 다 부정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논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 130조까지는 모르셔도 그냥 꾸역꾸역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30조 넘어가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뽑아먹을 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책 자체는 어렵지만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 되게 재밌겠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릴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무내력을 한 번 평가해봐야겠다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한글로 써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도 이게 딱 읽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맛배기를 한 번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은 좀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걸 제가 몇 곡지 한 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137조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중이 멍청하려면은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웬만해서 안 속아 넘어가요 일부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은 어떨 때 우리가 그러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쉽게 설득된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쉽게 설득되냐 여기서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가 설득되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될 때 상대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한층 극적인 사례는 막스 겐델만과 카르 키루슈너의 예이다 겐델만은 유대계 미군 병사로 1944년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고 동부전선 근처 수용소에 갇혔다 키루슈너는 그 포로 수용소 근처에 있던 집에서 요양 중이던 독일군 부상병이었다 겐델만이 수용소에서 지낼 때 그들은 처음 만났고 겐델만은 수용소에서 탈출한 뒤 키루슈너의 집에 몸을 숨겼다 키루슈너는 겐델만에게 자신도 러시아군의 진격을 피해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겐델만은 탈옥병을 추적하는 독일군의 총격을 피하려면 키루슈너의 도움이 필요했고 키루슈너는 조만간 전선에 들이닥칠 미군의 총격을 피하려면 겐델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과거의 적이었던 두 사람은 미군 전선을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서로 소통함이 협력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적이 만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살아남으려면 협력을 해야 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협력을 해서 둘이 살아남은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설득은 정말 어려워요 대중이 여러분 선동당하는 게 되게 흔한 예 같고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뭘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뿌리고 그러면 막 대중이 선동당할 것 같죠 여기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요청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책을 꼭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속아 넘어가는가 설득당하는가 이건데 저는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뭐예요? 저희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우리 책을 사게 하고 우리 모임에 오게 하고 우리 서비스를 구독하게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중은 멍청한가라는 전제가 맞으면 대중은 멍청하다라는 전제가 맞으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구매 전환율이 1%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20%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분야를 가나 여러분 구매 전환율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어느 분야나 사람 마음을 사기가 힘들다는 거지 선동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동은 뭔가 이렇게 내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을 혹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사람을 혹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품을 사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설득은 언제 된다? 내가 막 말에 달병 가고 수사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설득이 생각보다 안 된다고 이 책에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오히려 설득은 언제 되냐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심지어 누구도 설득이 된다? 적도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케팅 관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미리 깨달아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바꾼 게 있어요 옛날에는 페이스북에서 블로그에 저희가 이제 고약가님이랑 저랑 글을 써서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썸네일을 진짜 혹하는 걸로 해요 혹하는 거 그러면 진짜 실제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그냥 혹하는 건가요? 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혹해서 들어왔자 아무도 구매를 안 해서 오히려 쓸모없는 돈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고약가님이랑 한 1년 안 됐나 됐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으면 들어와봤자 구매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냥 그걸 썸네일로 씁니다 이거는 훨씬 덜 매력적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거기에 뭔가 그럴듯한 사진 뭔가 멋진 사진 넣으면 클릭을 더 많이 하는데 책사진이야 훨씬 클릭을 덜하게 됩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근데 들어온 사람은 어떤 거죠? 이해관계가 조금 이제 스펙트럼을 맞추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었는데 이해관계에 이제 그게 좁혀져갖고 어? 이 책을 살 확률이 매우 관심 있어 하니까 적어도 이거는 어? 얘네는 왜 이 책을 썸네일로 해놨지? 하고 들어온 사람이라서 이걸로 우리가 더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만 해서 근데 쓸모없는 광고비를 더 줄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거를 뽑아먹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군중심리 대중심리에 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가보면 아 이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좀 깁니다 여러분 대중은 멍청한가 해서 대중선동의 달인 하면은 역사적으로 넘버원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히틀러가 나와야죠 그럼 히틀러는 대중선동의 달인이었고 대중은 멍청해서 히틀러한테 속아 넘어간 거냐 그거 이게 좀 많이 긴데 제가 이거는 보통 짧게 읽어드리잖아요 이건 다 읽어드려야 돼요 역사학자 이연커션은 1기부터 나치 정보기관의 보고서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치 시대의 독일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알아냈다 히틀러 신화에서 컷션은 히틀러가 보통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고 한동안 민중의 폭넓은 지시를 어떻게 얻었는지 추적했다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아이콘이잖아요 선동의 아이콘 프로파간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걸 한번 진짜로 사람들 말이 맞는지 우리도 그렇게 방금 말했잖아요 그걸 학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컷션의 진단에 따르면 히틀러가 1933년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립된 이데올로기적 합의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특히 히틀러는 반 마르크스쥐를 천명하며 종교계와 기업계의 지도자들과 이념적인 방향을 함께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그런 사람들의 기조가 우리가 아까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깔려있었고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를 한 거지 절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세계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927년부터 1933년까지 히틀러는 혁신적인 선거 전략을 사용했다 이게 여러분 선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흔한 선거 방법이지만 히틀러는 독일 전역을 횡단하며 많은 민중을 만나려고 했었다 또 독일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 효과를 배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히틀러는 크고 작은 군중을 상대로 수백 회 연설을 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을까? 한 신중한 연구에 따르면 그런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정치학자 페터젤프와 지몬 문처르트의 연구에 따르면 히틀러의 많은 연설은 나치당의 당선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예요 히틀러의 카리스마, 그의 워딩, 그의 참모들, 괴벨스 이런 사람들의 조력 이런 게 히틀러를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을 혹했다 이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잘 표현을 했고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권력을 잡은 후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부침에 따라 히틀러의 인기도 달라졌다 그게 뭐예요? 그래, 그래 뭔가 이렇게 히틀러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만약에 선동당했다면 계속 히틀러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냥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생기는 거예요 히틀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뭐 하는데? 하면서 그의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고 힘들이지 않고 군사적 승리가 계속되자 전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1939년 초 전쟁을 앞두고 독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재앙이 있은 후에는 히틀러를 향한 지지도는 붕괴되었다 독일 국민은 더는 히틀러를 영적 지도자로 보지 않았고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43년부터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할 때까지 많은 독일인이 중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욕헌데 히틀러는 독일 여론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이해관계가 맞아요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컷쇼의 표현에 빌리면 프로파간다니스트보다 히틀러는 대중에게 최대로 허용되는 관용수준을 정확히 알았다 권력을 얻기 히틀러는 자신의 세계관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자신의 반유대적인 성향을 감추었고 대중연설에서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삼정 불매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했다 다른 대마고구들이 그랬듯이 히틀러도 자신의 설득력에 의지해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했고 당시 대중에게 팽비하던 여론을 이용했을 뿐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나치의 프로파간다 도구도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가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과 말하는 거지 때가 맞았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거기서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혹하해서 이 사람을 구워 삶을까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백그라운드부터 맞추면 이해관계부터 맞추면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저랑 고약가님이 여기까지 사업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좀 빨리 잘됐던 이유 중에 뭐냐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항상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파는 것이 사람이다? 그 책이 대닐 핑크 책이 생명이 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하잖아요 근데 영국 결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머리를 아는 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냐 어떤 심정이냐 그걸 아는 것보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협상력이 높습니다 그게 비슷한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보통 대중은 멍청한 거 하면 선거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되게 여러분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선거를 하는 건 아니 우리가 투표를 하지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거의 대다수는 뭐 국소수만 하시는 거니까 이걸 자꾸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미국은 선거 운동에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는 여러분 러시아가 개입할 정도잖아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미국 전쟁 같아?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전쟁보다 더 심한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현실판 전쟁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이기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이제 뭐 최근에 그거잖아요 바이든이랑 푸틴이랑 만났는데 어때요 엄청 살벌하잖아 너 왜 선거 개입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막 기자회견 결렬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미국 여러분 선거판이에요 총으로 냉전 시대 냉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뒤에서 우리는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는 거 아니라 거대 세력들은 그런데 그런 미국의 선거에서 그러면 선동이 먹히느냐 대중을 멍청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 책이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쪽을 읽어서 저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몇십억 같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왜 몇십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 선거운동의 결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호 2번 막 그 다음에 차 노래 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저거에 휩쓸려서 투표를 해본 적은 단 1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이런 결과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가장 주된 선거에 우편물 발성, 방문 요새 전화와 홍보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듯하다 최근에 상당히 정교해 보이는 선거기법들도 이러한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캔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정리한 후에 특정 심리 상태를 지닌 집단에게 선거 홍보문을 살포한 악명높은 정보회사 말이다 여기가 뭐냐면 이거 되게 이슈였어요 그다음에 저는 왜 제가 방금 10억 몇억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거를 저도 되게 뭐랄까 많은 근거로 생각하고 있었고 되게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게 좀 많이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가디언의 표현에 빌리면 캔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민주주의를 하이제킹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선거 운동은 신용사기이다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타깃 광고는 사용자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제한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상품 구매에서만 입증되었다 게다가 수백만의 사용자가 광고를 본 후에 수십 건의 구매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작았다 캔브리지 애널리티카 사용자에 대한 의심적은 자료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고 했다 하지만 캔브리지 애널리티카 캠페인이 미용 제품 실험에서 기록된 수준 정도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수천명의 유권자를 흔들어 놓는데 그쳤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캔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좋아요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했어요 동의 없이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으면 좋아요 5개의 정보를 알면 친구보다 정치 성향을 자세히 알고 30개를 알면 가족보다 많이 알고 250개를 알면 아내보다 많이 한다 이런 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저도 거기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저도 그렇게 깨닫고 있어서 데이터 이만큼의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으면 나도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 유리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거를 이번에 왜냐면 이 관련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이걸 계속 발전시키려는 데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선거에서 여기서 이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안 거는 제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조금 마저 읽어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관련 없는 얘기라서 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얻었어 좋아요를 베이스로 얘는 공화당 지지자의 스펙트럼 얘는 극성 공화당 지지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유료 광고 상품으로 이걸 비교해 본 건데 그 레퍼런스를 뭐로 상품 삼은 거냐면 미용 제품 미용 제품을 이거를 타겟 광고를 했을 때 팔리는 정도를 퍼센트를 선거 운동에 따져보면 구매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왁스를 많이 쓴다는 걸 알아낸 거야 글과 좋아요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엄청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파는 거예요 구매 전환이 거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짜 뉴스도 살포하고 보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냐 택도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한테 영향을 줬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그러면 10%면 3천만 1%면 300만 30만이면 0.1 3만이면 0.01 0.0001 그런 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투입하지도 않고 왜? 뭔가를 해내려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써놓은 건데 효과가 없는데 누가 돈을 써요 거기다가 정치도 비즈니스만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마저 읽어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영향은 거의 영에 가까웠다 공화당 전치 분석가들의 기억에 따르면 캔브리지 애널리티카 직원들이 전문 용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들의 방법에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이런 비슷한 뉴스 받으면 얘네가 엄연하게 영향력을 시작했네라고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중은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대중은 멍청하다는 프레임을 깔고 엘리트들을 설득한 게 캔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예요 우리가 다 투표 바꿀 수 있어 우리한테 넘어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있어갖고 그거예요 힐러리 캠프가 가장 유능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사전 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미 이겨갖고 뭐였죠? CNN인가? 어디 잡지는 이미 힐러리가 이긴 걸로 잡지를 다 찍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힐러리가 돈 나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 이거 돈 안 써도 되고 민주당이나 써 그래서 그 잡지도 다 폐간시키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한다고 뭔가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또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뭐 1년에 광고비를 뭐 수십억 쓰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이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점점점 제 의사결정의 뭐랄까 성공률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저희는 이걸 이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광고를 하면은 그게 있습니다 뭐 기호 뭐 맞춰서 이렇게 타겟 광고 그러니까 캔브리지 애널리티카 한 거랑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강아지 키워드 넣을 수 있고 뭐 산책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도 맨 처음에 그래서 독서, 영어 공부, 자기 개발을 좋아할 사람 운동 이런 걸 키워드로 넣어서 했어요 제 결론은 뭐다? 의미 없다는 걸 내렸어요 키워드 광고가 의미 없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타겟만 설정을 하냐 저희는 연령대만 설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저희는 키워드 광고를 안 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은 영업이익이 쫙 줄어들면서 망했어야 되죠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제가 마케팅에서 경험한 거랑 이렇게 합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키워드가 이해관계를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못 잡아내고 저희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최대한 효과적으로 뿌려서 반응 온 곳에 좀 하는 거죠 반응 온 곳에 그런데 그 키워드를 할 게 아니라 아싸리 그냥 썸메일을 클릭을 아예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를 우리가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자체로 하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키워드 그런데 이거는 막 다른 대기업들도 이거는 막 이코노미스트인가? 아니 CNN인가? 아무튼 블룸버그인가? 이런데도 기사가 몇 개가 나왔었어요 우리도 키워드 광고를 안 한다 의미 없다는 걸로 판단을 했다 대기업들도 좀 똑똑한데는 이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가 생각보다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대중은 멍청한가 대중은 쉽게 성동당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비즈니스 맥락에서 저 같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뽑아먹을 게 생각보다 저는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게 인문학이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책을 좀 읽는다는 소위 말하는 식자층 그런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꾸역꾸역 읽어내면은 솔직히 그 교양 수준을 이런 책을 쉽게 읽으려면 평소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꾸역꾸 읽는다는 건 여러분 교양 수준으로 빨리 퀀텀 점프 한다는 건데 이제 저희가 큐블리케이션 이 다음 책이 생산성에 관한 책인데 쪽수는 한 4, 50쪽 적은데 이 책을 읽는 노력에 대비해서 그 책을 읽는 데는 한 5분의 1이면 충분해요 외역 실용적이고 외역 실용적이니까 그다음에 배경 짓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게 맞아 떨어져 강장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게 맞아 떨어져 이거는 이해가 안 가게 안 맞아 떨어져 이거는 근데 아무튼 이것도 굿리즈를 보니까 3.95? 3.93? 평점이 높더라고요 이것도 4점이 거의 육방하더라고요 스티브 핑커, 폴 블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책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정답이 딱 안 떨어지는 책이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읽고 뭘 아시면 되냐면 왜냐하면 대중은 멍청한 대중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다음에 멍청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티들이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우리를 폭세무민하려는 그런 대중은 멍청한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좀 멍청하다 얘기하잖아요 댓글 보면 그렇게 많던데 그러니까 그거 아 뭐 그런 댓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끝하면 역시 뭐 민중은 어쩌고 자기 자신은 아니고 대중은 멍청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대중은 멍청해서 개돼지여서 어 이건 안 된다고 투표권 1인 1투표 시키면 안 된다고 대중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대중은 만만치가 않고 웬만하면 설득이 안 돼요 이거 역사를 보면은 옛날 중세 때에도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아 여기 뭐 십자군전쟁이 여러분 선동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간 거지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간 거 십자군전쟁도 막말로 약탈을 하러 간 거지 가난해가지고 그냥 막 아 계시를 받고 성전을 치르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약탈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간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그 위고 메르쉐 작가님이 인지 심리 과학자인데 뭐 박사도 뭐 보면은 뭐 엄청 내가 보니까 뭐 엄청 엘리트에요 뭐 어디야 뭐 제8이 제8대에서 인지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장 리코드 연구소에서 최후등 성적으로 인지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다음에 스위스 뇌샤틸대학교에 유펜도 갔어 그러니까 미국 아이브리그 가서도 포닥도 하고 엄청 인텔리에요 엄청 인텔리 엄청 슈퍼 전문가인데 책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타협을 안 보니까 뭐 이 책 많이 안 팔려도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책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렵다 왜냐면 우리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읽으면 제가 볼 때 거의 문외력 거의 끝판이어야 읽을 수 있는 책 아닌가 사저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문외력 끝판이어야 읽을 수 있는 책 아닌가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책을 살펴보시고 도전의식을 갖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아 내가 이 글을 한글을 읽었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가보는 것만으로 되게 훌륭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거야 영어 독해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외력이 딸려서 안 되는 경우가 탭 아니에요 왜 한글도 이거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한다니까 한 제가 볼 때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 1년에 책 5권 이하로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 읽으시면 8알이 이해 못한다 우리도 쉽게 읽는 거 아닙니다 보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행이야? 그렇게 읽었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갑자기 이해가 저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 책은 그래도 좋은 책이니까 관심 갖고 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 문외력을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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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